지금 또 생각하는 건데. 이거 완성 중이야? 생각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이러신 분 처음 봐서. 귀찮아요. 입 먼저 부자 가지 그랬어요. 100% 알코올을 따라 줄게요. 붙여놓는 게 있거든요. 안 먼저 부자 가지. 완성이 되면 조금 끔찍할 거 아니에요. 이질감이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공공예절에 대해서 소명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꿈꾸는 자체만이라도 소중합니다. 이런, 이런. 괜찮은데요? 그런 식으로? 끝도 없는 이런 아이디어. 저는 왜 그동안 생각을 못했는지 약간. 저는 왜 그동안 생각을 못했는지 약간. 제 얘기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뭐가 생각났냐면. 뭐가 생각났냐면. 제가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뭐가 생각났냐면. 뭐가 생각났냐면. 제가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뭐가 생각났냐면. 네. 잠깐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아니, 우리는 빈 시간을 저렇게 한 자리에 있어야 하니까. 계속 얘기했구나. 아니, 어떻게 근데 뇌가 괜찮으세요? 그렇게 생각 많이 하면. 근데 분장을 하면서 계속 더. 진짜 생각도 자유로워져서. 그러니까. 생각에 마인드베비 계속 펼쳐주셔야 하는지. 맞아, 맞아. 부부싸움. 또, 또 내. 열세겠지? 열세. 잠깐 입 좀 할게요. 잠깐 입 좀 할게요. 그만 말해? 아니, 아니, 그만. 이래, 이래, 이래. 그만 말해. 그만 말해? 아니면 고백, 고백하는 거야? 네. 잠시만 가만히 계세요, 이제. 잠시만 가만히 계세요, 이제.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니야. 가만히 계셔야. 여기를 해야 돼서. 응,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아이디어 좋은 말 하는데. 입이 움직이고 계셔요. 계속 입이 움직이고 계셔. 여러분, 제 아이디어는 JTBC. 혹시 웹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까요?